이번 곡은 성시경의 태양계입니다. 태양계 기타는 콜트 골드 오 식스고요. 처음부터 해볼게요. 자 노래 사랑이 멀어지네 내 하재는 사라지네 태양을 따라 도는 저 별들처럼 넌 날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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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를 향한 나의 이 어린 속에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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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이 멀어지를 못하는 내 주눈에 보인 우리 그를 향해 사랑해 한동안 갔네 어제는 사라졌네 주를 따라 도는 저 닷속의 끝은 너를 흘러 걸고 그 어른 위로 흐른 너의 미소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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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지 못하게 내 두 눈에 보인 내 두 눈에 보인 내 두 눈에 보인 전체서명입니다. 일단 영상은 어떤 영상을 참조하시면 되냐면 성시용씨와 그 다음에 작사작곡을 하신 강승원님이 같이 라이브를 하신 영상이 있어요. 링크를 걸어드린 그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이 강좌를 참조하시면 훨씬 편하실 거예요. 일단 원곡에 나오는 오리지널 버전과 그 다음에 라이브 버전 모두 8분에 6박은 맞아요. 8분에 6번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박자로 한번 핑거링을 해보면 하나 둘 셋 둘 둘 셋 하나 둘 셋 둘 셋 이런 식으로 정박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라이브는 훨씬 연주자와 가수가 호흡을 서로 맞추면서 테포 루바토로 들어갑니다. 테포 루바토는 연주자와 같이 부르는 가수가 테포를 자유자재로 서로 왔다갔다 하면서 맞추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둘 둘 셋 요렇게 쉽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살짝 느려졌다가 다시 빨라졌다가 감정선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되는 이러한 루바토를 조심해 주셔야 돼요. 자 일단은 나오는 코드들이 좀 까다로워요. 지금 A-9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 손가락을 옆으로 이동만 하시면은 D-6-A 코드가 되는데요. 이때 제가 검지를 이렇게 꺾어서 눕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1번줄이 지금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1번줄 오픈이 힘드신 분들은 그냥 기본 코드인 A와 D-6-A로 잡으셔도 특별히 상관은 없는데 지금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베이스는 계속 A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노래가 들어가시면은 원 투 트리 원 투 트리 원 투 트리 원 자 이런 식으로 원 투 원 투 자 지금 베이스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 떨어지냐면은 D베이스, C샷 베이스, C, B 이렇게 떨어지는 루트 모션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켜주셔야 돼요. D6, D-6, A on C샷, C diminished, B-7, E7s4, 다시 반복되죠? 자 타보아 그 다음에 제가 그려드린 혼사의 요그램 한번 참들어주세요. 꼭 정각을 느끼신다기보다는 말씀드린대로 르바토를 한번 들어보시면은 혹시 재미있으실거에요. 자 2절도 똑같이 들어가시고 2절도 똑같죠? 자 이런식으로 쭉 가시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반복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아웃트로 나오기 전에 이 부분에서 이렇게 한번 하모니란을 해주시고 다시 아웃트로는 인트로, 인트로로 해주세요. 여러분들과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